안녕하세요 하나의 키트 채널 입니다 여러분 저번주에 바람개비 키트 블럭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람개비 키트 블럭 가지고 크로스 가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전 옷 정리 하다가 작아진 청바지들이 많이 있어서요 청바지를 이용한 가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큐틱 라인은 이런식으로 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뭐 다른 아이디언 아이디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큐틱 라인이 좀 많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쁜 주머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부분은 주머니 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쁜 주머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큐틱 다 했는데요 이제 뒤집어서요 이제 피저블 라이닝 이라고 해서 이제 붙여 줄 거에요 양쪽으로 다 이제 좀 약간 다림질 하면 2개가 이렇게 접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저는 한번 탑 스티치로 박음질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청바지 버리는 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재활용도 되고요 청바지로 가방 만들면 정말 튼튼한 가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더 예쁜 주인다 잘 어울리네요 그냥 이렇게 접착할게요 좀 더 예쁜 주인다 그냥 이렇게 접착할게요 그냥 이렇게 접착할게요 그냥 이렇게 접착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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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에 창구멍을 10cm 정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소잉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가방 고리 만들 건데요. 가방 고리가 양쪽 모두 청바지 원단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쪽은 조금 얇은 원단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가방 고리를 길게 해서 4cm로 두 개 만들었고요. 뒷짱 모양의 링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요. 가방 고리를 거꾸로 넣어주고 가방 둘레를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갈방 흘리미 그 다음에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안감의 창구멍 부분을 찾아서 뒤집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창구멍을 블라인드 스티치로 막아 주시구요 그다음 가방 입구 부분은 탑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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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dank 아멘 가방 뚝딱이 가방에 달아 줄 거구요 브루 그 다음 가방 끈 달아 주면 됩니다 안감쪽에바느질 땀이 너무 크게 보이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안감에서 바느질 땀이 judge 아주 작게 바느질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